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쇼단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posure.sodan.io라는 그런 사이트인 것이고요. 이쪽에 접근을 하시면, 메인사이트에 처음에 접근을 하시면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이 중에서 US, United States 정보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어떤 대시보드, 통합적인 어떤 통합 대시보드 형태들이 나와요. 예쁘죠?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점점점 이게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보이면요. 그러면 이 사이트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거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미국에서 현재 노출되고 있는, 쇼단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노출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포트들 같은 경우는 약 2억 1,600개인가요? 2억 1,600개 정도의 포트들이 현재 오픈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이제 이 정도 SSL2 서비스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취약점들이 노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CV 2018년도 2015, 473 이런 취약점들이 있다라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맵에 따라 가지고 현재 각각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US에 관련된 것들이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클릭해도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세 정보들은 뭐 나오지는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요약정보예요. 요약정보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정보들을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쇼단 쪽에다 옵션을 줘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쇼단 API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다 가져와서 이제 보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깔끔하죠. 대충 이제 우리가 통계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통계될 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트인 거고요. 당연히 이제 80포트가 제일 많이 열려 있겠죠. 제일 많이 있는 포트가 80포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모든 나라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South of Korea 있죠. 요게 이제 한국이죠. KR 쪽이고요. 우리나라 사이트 정보들을 보면 이제 포트가 이정도 약 한 1800개 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10배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거의 뭐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서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쪽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쪽에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일 적착... 아 여기 또 있네요. 이거 어딘가요. 그래서 제일 이렇게 정보들이 서비스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7547이 제일 많죠. 요거는 이제 우리 80포트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7547이 제일 많이 열려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제 우리가 통신사 쪽에 관련된 그 장비 앞에 장비에 관련된 포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열려 있기는 열려 있겠지만 접근이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 이제 80포트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딱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쇼단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IP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얘도 이제 보스를 통해 가지고 그때기 때문에 열려 있는 정보들을 그냥 쌓는 형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건 포트가 약 한 140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 훨씬 더 많겠죠. 많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웨킹 같은 경우에도 약 46개 정도 열려 있고 그러면 쇼단 쪽에서는 웨킹 그냥 컨트리KR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아마 약 46개 정도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그냥 뭐 아까 2000점 쇼단.io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기 위해서 된 것이고 통계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